아니, 저건 뭐야. 내가 직접 기른 버섯을. 좀 남겨놨죠, 이렇게 작은 거는. 그럼 또 물을 주면 한 2, 3일 있으면 또 이만큼 커져요. 뼈고버섯도 되게 빨리 잘 구워가지고. 일주일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그냥 산 것 같아요. 파는 것들도 이렇게 배지에서 키운 거예요. 키워서 잘라다가 파는 거니까 똑같죠. 예쁘죠? 집에서 키운 거니까 가볍게 그냥 먼지 제거 된구나. 집에서 버섯을 키워서 먹는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버섯을 넣어주시고요. 당근이랑 마늘도 한번 넣어주세요. 당근, 다진 마늘. 같이 기름에 마늘향이 나게 넣을게요. 마늘향과 달콤한 당근향이 나면 이제 버섯. 샘불에 볶아주세요. 샘불. 숨이 죽을 때까지 일단 샘불에 볶을게요. 아무 반도 하지 마시고요. 이제 버섯 숨이 죽었어요. 이렇게 노릇노릇 세지고. 숨이 다 죽으면 간은 지금 맛있는 거예요. 소금, 당근 정도. 신청한 소금. 샘불을 비벼 볼까요? 찰칼한 맛을 위해서. 물을 끄고. 시원기름. 마지막에 고소한 맛을 낼게요. 소금. 소금. 지금쯤 카메라 레시피 궁금하신 분들은 카메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딱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네. 그럼 절대 타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탈 것 같으면 잠깐 팬에 들던가. 아니면 물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순간에 조금 타는 걸 방지하면 괜찮아요. 자. 이제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레시피 나갑니다. 주재료. 당근. 각종 고소. 양념은 뭐. 시원과 하나가 콩나물이거든요. 콩나물로 아삭아삭한 무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와. 시원한 콩나물 무침. 집에서 마트 안 가시려고 기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자급자족이네요. 뭐죠? 뭐예요? 이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자라서. 며칠 후에 미리 좀 뽑아놨어요. 오래 두면 아무래도 수분이 가진다 보니까. 썩거나 눌러질 수 있거든요. 며칠 걸려요. 저렇게 잘하네. 우와. 제가 여기 콩나물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집에서 드실 때는 사실 꼬리까지 같이 하시면 되는데 혹시 손님이 오거나 또 지저분하게 드시는 게 싫으시면 이 꼬리는 살짝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이 바글바글 끓죠. 식초를 약간만 넣고 삶으면 더 아삭아삭하거든요. 팔팔 끓을 때 콩나물을 뜨거운 물에 넣고 살짝 데치는 게 좋아요. 바글바글 끓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아래를 바꿔서 한 번. 한번 뒤집어주세요. 콩나물 양이 얼마나 하냐. 잘 길르셨다, 콩나물. 콩나물 굵기가 어떠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